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자신의 채널 이름을 쉽게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채널을 처음에 작성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유튜브라는 앱으로 들어가서 채널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관함을 터치해서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석송 랜드에 이렇게 써놨죠 이것이 채널 이름이잖아요 이 채널 이름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자기 자신이 어떤 동영상을 올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주로 한다든가 음식을 한다든가 음식 요리를 한다든가 혹은 감동거리라든가 다양하게 그것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석송 랜드를 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뒤로 가서 처음에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은 이와 비슷한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튜브 앱에서 로그인을 하면 여기 보세요 제일 위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자기의 채널의 프로필 사진이 있죠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를 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보면 시크릿 모드 사용이 있고 계정 추가 4채널도 있고 유튜브 스튜디오도 있고 시청시간, 프리미엄 가입, 구매 항목, 유튜브 내 데이터, 설정, 고객센터 등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 채널 있죠 이 네 채널을 터치합니다 네 채널을 터치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 채널로 갑니다 저는 저 채널로 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채널로 갑니다 여기에서 채널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채널 아트 옛날에 채널 아트라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채널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채널 수정 이게 과거에는 여기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채널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이 메시지, 이 이메일이 왔더군요 그래서 채널 수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채널 이름이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의 채널 이름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연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나와 있고 여기 연필이 있고요 이렇게 쓸 입고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구독 공개 범위에 가는 것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채널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연필을 터치합니다 이름 있죠 이름에서 자기 이름이 현재의 채널 이름이 있겠죠 여기서 연필을 여기 연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연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석송 랜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르게 바꾼다던가 강자 중심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강자 채널 이렇게 한다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 채널 이름은 총 5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50분의 4라고 써놨죠 네 글자를 썼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에 여기 유튜브의 여기 설명 읽어보겠고요 유튜브의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유튜브를 사내는 모든 사용자에게 이 강자 채널이라는 이름이 앞으로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바꾼 이름이 표시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채널 이름을 변경하면 유튜브에만 이 채널 이름이 바뀐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터치하면 채널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기 채널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이름을 쉽게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